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자증이 나는 경우가 잦아진다. 이렇게 나타나는 화에 대해서 법륜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있다고 한다. 법륜 스님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화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가 일어나니까 화를 내버리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화가 일어나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꾹꾹 참는 경우다.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바깥으로 다 표출해버리는 게 제일 쉽다. 그런데 이렇게 성질대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화를 돌컥 낼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화내는 일도 힘이 든다.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다. 화를 내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세게 맞받아치기 때문에 화가 더 난다. 그리고 힘이 부족할 때 화를 내면 두들겨 맞기까지 한다. 내가 욕한 것보다 더 많은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지만 참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화를 참아보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다. 화를 참고 싶어서 참는 사람은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참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참는 것은 좋은데 참다가 못 참아서 터지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아이를 야단칠 때도 두세 번은 참다가 화가 터지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패게 되듯이 화를 참다 그 화가 폭발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 이상의 극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도 한다. 참는 것은 나에게도 괴로움이다. 그래도 참을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터지는 게 문제다. 또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는 것이 오래 누적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목이 뻣뻣해지고 뒷목이 아프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부인들이 참는 게 약이다 해서 너무 참다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화병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를 내지 못하도록 너무 억눌러온 문화였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환자들에게 화를 내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 화나게 만든 상대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실컷 욕을 하게 한다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게 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좀 시원해진다. 그러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버리는 것은 제1의 길인 쾌락에 속한다. 화가 날 때 무조건 참는 것은 제2의 길인 고행에 속한다. 제1의 길, 제2의 길도 해탈의 길은 아니다. 해탈의 길은 두 길을 떠난 제3의 길 중도다. 우리는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내거나 참거나 하는 두 가지 길밖에 모른다. 그러면 제3의 길인 중도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을 한다. 이건 알아차림이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즉 무지의 상태라는 뜻이다.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는 첫째, 화가 일어나는 줄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여기서 화가 일어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말이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화를 내는 것이다. 화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 화라는 것은 내가 화를 내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에 화를 내는 본인은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화를 밖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화가 일어날 때 곧 알아차리면 화는 사라진다. 마치 두 개의 부시돌이 부딪혀 불이 일어났을 때 옆에 불이 옮겨 붙을 솜이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솜이 옆에 있어서 솜에 불이 옮겨 붙으면 급속히 커져 나가는 것과 같다. 이처럼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알아차림이 없는 무지상패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화를 알아차리면 사라지지만 화가 약간 많이 일어났을 때는 알아차려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로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한다. 화를 내거나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는 알아차림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순간만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화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 화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그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일정하게 지속되던 화가 저절로 사라진다. 알아차린 상태에서는 화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 1초간 유지되다가 사라지거나 10분간 유지되다가 사라지거나 한다. 그런데 화를 참았을 때는 계속된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지속된다. 그런데 알아차림만 있으면 화가 저절로 사그라든다. 그래서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면서 저절로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화의 전제를 매우 뚜렷이 바라본다는 뜻에서 이를 관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이 이미 화가 나 버렸다면 화가 난 후에라도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려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켜보아도 화가 계속 난다면 그때에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고집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워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 화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곧 내가 내려놓기로 직결된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 범윤스님의 말처럼 화를 내거나 화를 참거나 두 가지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인 중도에서 화를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배워보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